2. 3. 4. 4. 이상하네. 왜 안 다치지? 안 다치는 게 아니라 네가 못 닫는 거야. 때리지 마. 때리지 마. 형이 할게. 형이 할게. 형이 할게. 오 됐다. 형. 찬물이 없거든요? 형이 해볼게요. 형이 형. 형만 앉아있어요. 형이 형이 안전운전 해줄게. 너무 걱정하지 마. 형이 형이 앉아 앉아. 어디 앉은데? 여기 앉아 여기. 괜찮겠지? 열어줘요? 네, 진짜. 이런 거 원래 주인이었어. 아, 형! 기껏이 다쳤을 때 이 Sapphora 너무 잘했잖아. 경우와 여기 부추겨줄게! 안아주시라고. jogo 너무 감동해요. 너무 감사해요. 그래요, 뭐 그런 거 하지? Lemoon 너무 감동해요. 넌 너무 감동이에요. 뭘 감동까지 하냐! 아 그냥 그런거지 용기야 여기 뒤에 앉아 용기야 형만 믿으라고 돌아올 수는 있죠 있지 있지 걱정하지 말라고 용기야 불안해 어디로 가 오케이 하고 있어 용기야 아니면 지금 이제 B씨 나오셨으니까 B씨 나오신 김에 두 분이서 볼펀보 영상 찍으세요 아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 그래요 원하시잖아요 원하시잖아요 원한다고 하니까 안 할거에요 네 진영이 못 치고 진영이 못 치고 진영이 못 치고 다음 자격이라고 하죠 제가 한 번 자격을 해야죠 아니 내가 어디서 착인감입니까 나 머리 먹는 거 연구할 거야 야 정국아 형이 한 번 묶어줘야 이리 와봐 아니 여기만 묶으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야 형 한 번 믿어봐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번 믿어봐 정국아 아 진짜 한 번 믿어 이리 와봐 아 정국 어디 아픈 데 없어? 마사지 해줄까? 안 돼 안 돼 마사지 해준 게 아니야 아휴 우리 정국이 고생이 많다 아휴 정국아 어때 시원해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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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오른쪽 없지? 네 없어요 벌리고 형이 훅 눌러야 돼요 다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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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미가 보고 싶어 미치겠다고 시켰잖아 윤기야 가고 있어 아니 근데 올 수는 있죠 올 수 있지 올 수 있지 그럼 수영하지 말라고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로 가고 싶어 윤기야 말만 해 형이 다 들어줄게 오케이 나만 믿으라고 윤기야 형 운정 보수 알지? 좀 다 퍼주시면 감사할게요 아 뜨거 내가 할게 정국아 나랑 같이 먹을래? 조금만 댕겨줘 내가 퍼줄게 구글 아 어려웠을 땐 말 잘 들었는데 야 근데 공료들 되게 좋다 형아 형 한번 믿어봐 뭐야? 형 한번 믿어봐 진짜로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뭔지 살라고 형 이은혜 잊지 않을게 형 이은혜 잊지 않을게 형 이은혜 잊지 않을게 아이 뭐 이런게 은혜야 그냥 뭐 멤버들끼리 다 이런거 해준건지 형 사랑해요 형은혜 그래 나도 사랑해 인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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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괜찮아? 괜찮아? 손길 좀 괜찮아? 파워 괜찮아? 응 응 고생이 많다 어디요? 많이 안 먹어 이거 빵? 빵 빵 아 단계 들어가는 건 될 거 같다 오케이 오케이 야 야 다 가는데? 웃기 꼬리입니다 가졌어? ihrer 존강 ㅇㅋ 쫀 development 첫 범부터 사고인데요 눈 마니면 식는 거 텐데요 수줌하세요 오 15 오 으 자 여기와 앉아네 자 아 오 형 원하는거 더 사 형 나 좀 보내줄게요 나 바로 보내줄 아이 사라 없지 형이랑 형 형 가야 돼 형 와 괜찮아? 그러면 내 방에라도 와라. 내 방에라도 와라. 형이랑 병원 가자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너무 귀찮아요. 가자! 가자! 아, 따뜻하다. 진짜 커피 한 모금 너무 맛있어. 먹여줄까? 아니야. 입에서 다를 것 같아가지고 못 먹겠어. 너무 뜨거워. 정국이 울어! 휴지! 정국이 울어! 아니, 눈물 닦으라고. 다들 입을 조심히 하는 생활을, 삶을 살기 바래. 정국이 울어! 정국이 울어! 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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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옷 갈아 보여주래? 괜찮아 괜찮아 형이 부족해 줄게. 목마목 목마목 아니, 안 하죠? 아 난 이 두 개가 너무 맘에 들어 진짜 이 두 개밖에 안 보여 찐 형 바로 보내줄게요 내가 전 이거 두 개 할게요 맞아 너도 나라 이거 조작법이 어려워 조작법이 어려워 니가 한 바퀴 돌고 찐 찐 다운이야 달인 잘 썼다 달인 잘 썼는데? 달인만 썼는데 중요한 건 잘 썼어 달인 잘 썼어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큰일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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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지금 대화할게요 감자고 까면 돼 감자고 쓴 거 아니야? 어? 감자지 감자 이제 비교해 어 까면 돼 정구아 왜 거기서 떨어졌니 정구아 어디 갔어 올라 올라 정구아 정구아 이리 와 형이 도와줄게 정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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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해봐 야 해봐 형이 해줄게 망한 것 같은데 이건 자 봐봐 도전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야 돼 어 근데 뭐가 일리 있어 이렇게 잡아야 힘이 더 들어가지 이렇게 딱 펴주고 그래 하나 둘 셋 셋 둘 셋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야 누구 나가냐 다이어트 얘들이 진짜 우리 옛날 생각나게 한다 이거 꽂혔어 너무 귀엽기 아 꽂혔어 아 꽂혔어 아 진짜 고마워요 진이 형이 선물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꼭 정말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방탄의 맏형 진이 될 테니까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